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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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좋은 거 같아 이렇게 AK6배율 너무 좋아 님들도 AK6배율 한번 써보실? NO! NO! 구려? AK6배율 연속? 캣.. 캣골잠? 이라고요? 뭔가 그 촉촉 박히는 느낌이 든 5탄 총이 또 좀 훨씬 좋거든요 AK 좋거든요? AK는 SMG 대형입니다 네? 아니 너무 말이 심하시네요 AK가 SMG 대형이라뇨 AK는 SMG 대형입니다 뭐? 뭐? AK가 구리다고? AK는 슬퍼에 UNP를 쓰기 났잖아요 아 좀 그거 심했다 M16도 아니고 무슨 AK를 M16 어디? M16은 저희 바닷가에 버려주세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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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것은 청취가 많았습니다 어? AK 온다 AK 온다고요? 어 두 파티.. 한 파티 다 오는데? 내가 본 것만 세면 NO! 잠깐만 나 무기.. 없어 무기 없어 안녕 야 어떤 거 아니야? 나 곤총 밖에 없는데 도망쳐 여기서 이런 옷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죠 위장이 돼 있거든요 헛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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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나 아주 얘들 아직 나 건물에 있는 줄 안다 붙는다 하하하하 바보 같은 녀석들 어우 이게 어우 너무 무서운데 얘들 세명이서 붙어다녀 야아 너무 일사부를라는데 쟤들 나 곤.. 나 총 구했어 여기 주황펭 쪽에서 싸우는 소리 나 쥐들끼리 막 싸우는데? 뭐지? 어? 미로신이 확길해줬어 나이스 집 안에 한 명 더 들어가 그.. 집에 들어갔어요 정확히 이 집 내.. 내 뒤에 샷건설 내가 있는데? 뭐해 얘? 뭐해 얘? 쟤 뭐함? 아직 안에 있음? 있다 발소리 들린다 여기 있네 구석이 짱 밖에 있네 쟤랑 같은 파티인가 본데? 잉 헐렉하니깐 오오오오오오와아아아ㅏ하아ㅏ 반피 나왔어 하하하 어디 갈까 오오오오오오오오 후우오오오오오오옥 아니 미... 하하하하 잔투바이 요 녀석 거칠구만 뭐야 아 오토바이가 반피가 아니라 제가 반피가 되는데 어..아니아니아니 일단 잡고 님들 차요 와라! 살려줘 만일에 차 늦게 터졌으면 내 머리 위에 터졌으면 나 죽었어 내 앞에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구나 어! 킬 뺏겼어! 킬 뺏겼어! 뒤질래? 아케 육 배울 연사 개꿍 뭐야 여기 보급 이거 드셨음? 네가 먹었는데 열까? 네? 내가 먹었어요 이거 먹었다고? 먹었네? 뭐야 M이 사고 있네 열려고 그냥 좀 더 갈게요 아니 여자 육밟 저 팔각정에도 저기 있는데 M이 사고 저격을 보여주지 팔각정 자리 잡았음 여기 여기 팔각정 근데 나와야 되는데 쟤들 나온다 뒤졌다 철탑 한 명 기절 4명 남았는데 저기 두 명 같은데? 252명에 저기 두 명이네 2대2 아 2대2대2네 철탑 한 명 저기 두 명 연막 뿌린다 달린다 두 명 연막 안에 한 명 철탑 쪽에 한 명 뒤 오케이 오케이 가요 어디 있어요? 여기 계시네 아이언트 아! 개피해요 에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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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천장에 하세요 난 어차피 두 번씩 기다리고 못 살려 어 그냥 자리 좋아요 챙겼어 나간다 이제 나간다 나이스 철탑 라스트 어 저 보인다 보인다 100번 보였음 오 샷발이 고졌다 와 이게? 단동이?